안녕하세요. 먹는TV의 봄이다입니다. 네, 오늘의 메뉴는 굴국이에요. 굴국밥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요거를 어제 밤에 끓여놔가지고 부추가 조금... 부추가 많이 죽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굴 치즈 뜨거워 부끄럽고 너무 뜨겁다 아, 뜨거워. 너무 뜨겁다 너무 뜨거워 아... 아 비빔밥이 너무 맛있어서 이 단무지가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마세를 먹는데 아까 그 랩에서 마세하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지 기름이 멈추지 않나요? 그래서 바로 먹어야지 아주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생각보다 고소한 식감이 좋아요 하지만 꼭 마지막으로 제품을 응원했던 것 같아요 박자인사 너무 퍼지지 않아서 오늘도 질깁게 만들고 싶어요 정말 맛있게 잘나오네요 바로 매운 금요일 진짜 맛있다. 너무 줄어들고 그냥 다 먹으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많이 먹으면 좋겠지 그냥 먹으면 좋겠지 그냥 먹지 않게 먹으면 좋겠지 그래서 그냥 먹으면 좋겠지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지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먹으면 좋겠지 나는 마ank스러웠고 똑똑하고 내가 안 된다고 나가면 사귀지 않기 나가면 청양고추 고춧가루 아삭아삭 things i couldnt 보고 있는거라 2 2 3 4 3 2 7 두꺼운 포켓을 만들어서 이 감자의 맛은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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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네요 오징어는 저렴한 김제빗님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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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느낌 아삭아삭 뼈이 아쉽게 보기만해도 괜찮은데 아쉽게 보기만해도 맛있데 그런데 깜짝 놀라 그리고 아쉽게 보기만해도 괜찮아요 나는 제일 딱잘 나는 그런 거 없어서 나는 그는 완전히 느껴져요 아쉽게 보기만해도 괜찮아요 맛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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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죽기 이 뇨이 너무 빛나요 근데 이 뇨이도 쪙고 있는 그런지 정말 물먹는게 오늘의 이 뇨이도 아프리카 영상이nyo 이 뇨이도 아프리카가 듬뿍에 더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은근하게 드시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뇨이도 아프리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뇨이도 아프리카가 너무 좋아서 이건 일반 음식이 너무 좋아요 영상은 못 먹지 않음 맛있게 이건 딱 맛있다 집에 들으면 맛있게 먹으면 맛있어 아니다 먹을 수 없는 게 가만히 spreadsheet ć Wagyu 아아... 아아... 하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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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콩나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또 계란을 먹으면 맛있어 보니깐 저는 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고기와 저는 고기와 함께 먹기 그리고 또 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저는 표정료가 아니라 초기의 전선은 한국의 전선은 전선을 전부 일곱 TCP 사용할 것 같으면 이동 여러 가지 전선을 전선은 앞뒤 간이요 오늘은 굴국밥을 먹었는데요 제가 굴국을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네요 너무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굴이랑 채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국이에요 네 오늘도 맛있는 한끼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